37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. 문제들이 자주 종종 발생합니다. 만일 외래종이 갑자기 도입되게 될 때 어디에 생태계로 영국의 붉은 그리고 회색 다람쥐들이 제공해 줍니다. 명확한 예시를 회색종이 도달했어요. 미국으로부터 1870년대 미국으로부터 영국으로 도달했겠죠. 영국으로 도달했을 때 두 다람쥐 종들은 경쟁을 했어요. 동일한 음식과 서식지를 가지고 그런데 이 사실이 동일한 음식과 동일한 서식지를 가지고 경쟁을 한 이 사실은 놓았습니다. 토종, 붉은색 다람쥐의 개체를 압박하에 두게 되었습니다. 즉 압박했다는 거겠죠. 그 회색 다람쥐 종은 회색 다람쥐는 가졌습니다. 우이를. 왜냐하면 그 회색 다람쥐가 조절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는 적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식단을 식단에. 예를 들어서 그 회색 다람쥐 종은 뭐 할 수 있었어요? 먹을 수 있었습니다. 녹색 도토리. 녹색 도토리는 익지 않은 도토리를 말하겠죠. 반면에 그 붉은색 다람쥐는 오직 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. 성숙한 잘 익은 도토리만을 소화시킬 수 있었어요. 뭐 뭐 안에서 동일한 지역, 숲의 동일한 지역 안에서도 회색 다람쥐들은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. 음식의 공급을. 뭐 하기도 전에 붉은색 다람쥐들이 심지어 가지기다. 한 입을. 한 입을 가지다. have a pie. 다만 한 입을 베어물다. 그래서 한 입을 먹기도 전에. 녹색일 때 다 먹어버리면 붉은색 다람쥐들은 먹을 게 없잖아요. 회색 종들은, 회색 다람쥐들은 또한 살 수 있었습니다. 살 수 있습니다. 더 밀도 높게. 더 막 뭉쳐서 살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다양한 서식지에서도 살 수 있어요. 그러므로 생존해 왔습니다. 더 쉽게. 언제 이 숲이 살림이 has been destroyed. 파괴되었을 때도 쉽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죠. 그 결과 붉은색 다람쥐들은 거의 멈하게 되다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. 영국에서.